드디어 나왔나요 이소희 선수 남자친구 있나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리 있으니까 다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정 선수에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최우정 선수 이상형이에요 국대 최고 미녀 또 댓글에 욕을 또 왕창 먹겠네요 저희 와프리들이 보내주신 질문 저희가 읽고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닉네임 병로기씨 이소희 선수님께 질문합니다 혹시 긴박한 경기 도중에 심판도 사람인지라 납득 불가능한 판정을 했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본인만의 징크스나 루틴이 있나요 저같은 경우에 징크스나 루틴 같은거는 최대한 안만들려고 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생길 것 같더라도 최대한 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납득 불가능한 판정을 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심판에게 가서 어필을 해보겠지만 어차피 심판이 처음에 판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고 최대한 심판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닉네임 이후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일단 처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신승찬 선수랑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가족보다 좀 더 많이 봐오고 지냈기 때문에 승찬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경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왜? 일단 모든 나라에서 하는 것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성적이 잘 났던 것은 약간 유럽에서 경기할 때 좀 성적이 잘 났던 것 같고 특히 좀 프랑스에서 좀 좋은 성적이 많이 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닉네임 최민서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최유정 선수님에게 질문드려요 배드민턴을 하면서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 순간이 다 슬럼프였어서 힘들어하고 이겨내고 힘들어하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넘겨 볼까요? 이제 태태 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이소희 신승찬 선수 둘이 오랫동안 파트너하다 최근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어때요? 파트너 바뀌고 해보니 뭐가 달라진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오랫동안 신승찬 선수랑 파트너를 해왔었고 지금 이제 백하나 선수랑 하고 있는데 승찬이랑 워낙 오랫동안 했었고 같이 뭐 이런 것도 많고 저희만의 또 색깔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았었고 일단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서로의 플레이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 컸었는데 이번에 하나랑 하면서 좀 하나한테도 많이 배우고 플레이적으로도 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승찬이 같은 경우도 유림이랑 해서 좀 채워진 부분이 많았을 거고 저 또한 하나에서 별거 채워진 부분이 많아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나요? 닉네임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소희 선수 남자친구 있나요? 네 일단 현재 남자친구 없고요 혹시 뭐 좋은 분이 있거나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음에 문은 열려 있으니까 다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니가 감당이 되신다면? 환영합니다 신승찬 선수도 원한다니 언제든지 다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지윤 님께서 제가 못 읽겠는데요? 아 그럼 제가 읽어둬요 정지윤 님께서 최우정 선수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최우정 선수 이상형이요 국대 최고 미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댓글에 욕을 또 왕창 먹겠네요 제가 이상형이라는 뜻인가요? 아 그럼 두 가지 버전도 제가 이상형이라고 써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질문을 해주신 거면 작년까지만 해도 무쌍을 좀 되게 선호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격을 요새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까칠해도 끌리면 좋았는데 지금 좀 다정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정한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킴도사 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저는 40대 A조 동호인입니다 게임 중 스매싱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할 때 스매싱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일단 상대를 좀 많이 돌려서 힘들게 한 다음에 공격을 하면 상대가 좀 지쳐서 원래 힘이 있을 때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실수가 나오거나 못 받는 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체력을 좀 빼놓은 다음에 공격을 하시면 좀 더 잘 막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고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국가대표들도 경기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말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이거 진짜 말리는 경우 이거 많습니다 많이 생기고요 시험 도중에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최대한 저희 같은 경우는 복식이다 보니까 파트너랑 빨리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상의를 좀 많이 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못 풀어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HJM 님 어깨 아프실 때 하시는 스트레칭 궁금합니다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이런 거나 이렇게 뒤로 넘기는 동작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플 때는 스트레칭보다는 좀 보강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다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보강 운동을 많이 해줘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연 님 요즘 국제대회를 보면 상대 선수들이 점점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신인 선수들 중 가장 까다로웠던 상대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이 선수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느낀 선수가 있다면 국제대회를 나가보면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 동남아 4개국 갔는데 인도네시아랑 태국에서도 중국 어린 선수들이 나와서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봤을 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희가 이번에 태국에서 진 태국 자매 복식조들도 되게 어린데 잘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이 많은 선수들인 것 같고 제가 떡잎부터 다르다고 느낀 선수는 한국팀 선수들이지만 백하나 유림 선수가 처음에 이제 선수촌 들어왔을 때 아 이 선수들은 진짜 어리지만 실력도 대단하고 약간 뭔가 일을 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선수들은 백하나 유림 선수인 것 같습니다 원종문님 멘탈 관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멘탈이 나가는데 그걸 빠르게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이거 게임을 하다 보면 멘탈이 진짜 나갈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진짜 안 풀리고 이게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머릿속도 새하얘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짜 내가 이거를 인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걸 전혀 드는 생각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복식이고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나가게 되면 파트너가 이제 제가 못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나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난 남들보다 이걸 더 열심히 했다 국제 시합 때 적은 선수들 만나면 부담감을 더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국가대표가 뽑혔을 때 기분, 주변 반응 궁금하네요 선수들 중에서도 신체 조건이나 피지컬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대표팀 언니들 영상도 많이 봤고 보다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왕시시안이랑 왕이안, 사이나 네왈 이런 선수들 영상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두뇌플레이를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국제 시합 때 자국 선수들을 만나 부담감을 더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모두 선수가 당연히 부담감이든 걱정이든 많이 느낄 것이고 그래도 선수라면 당연히 이기려고 덤비겠죠 그렇다고 막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제가 이기면 좋겠지만 지더라도 한국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승패에 연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 때 지더라도 좀 제가 후회 없는 경기를 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래야 저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들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13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 뽑힐 때가 고등학생이었어서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유지할 수 있어서 대견하다? 약간 그런 기분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축가를 많이 해주셨겠죠? 소모주님 1세트에서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면서 지고 있을 때 빠르게 포기하는 편인지 끝까지 치는 편인지 궁금해요 일단 1세트에서 점수 차가 많이 나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없다 그랬을 때 1세트에서 어느 뭐라도 풀고 2세트를 넘어가야 2세트를 초반부터 바짝 올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고 있다 해도 저희 페이스, 저희 플레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하는 것 같아요 버블버블링 배딩턴 세계 톱10 안에 항상 드는 선수들과 톱100 혹은 그 아래 선수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은 무엇일까? 중요한 점수에서 19대 19, 20대 20 거기서 좀 찰 수 있는 거는 약간 톱10 안에 드는 선수들이 경험도 많고 그런 상황에 대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점수에서 오히려 누가 더 차냐 이런 부분에서 그때 좀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주님 배드민턴 그만둘까 하고 생각나는 때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 얘기하면 출근할 때 항상 아 진짜 퇴사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국가대표지만 선수가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눈을 뜨면서 또 가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까? 수도 없이 네 모든 사람 여기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말티스트님 복식할 때 물론 서로 잘 맞춰봐서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부족한지 알지만 그래도 내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안 치고 계속 실수하거나 잘못 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진짜 이 선수의 특징이고 진짜 이 버릇이고 습관이면 그때 게임 안에서 그거를 얘기한다고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 뭐 스윙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드라이브를 치자, 수비를 올리자 뭐 이런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되 코트 안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다독이면서 응원을 하는데 이게 조금 계속 되다 보면 저도 약간 부정이 일그러지고 티가 조금 나겠죠? 내가 일그러져 있나 지금? 네 그래도 일단은 복식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코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으쌰으쌰해서 같이 좀 잘 이겨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이었고 자신이 생각한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경기 우버컵 우승했을 당시에 그 경기고요 개인전도 나름의 기쁨이 있지만 단체전이라는 그 진짜 다 같이 일어냈다는 그 기쁨이 진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승리가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때 승리의 원인은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두가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승리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고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반압력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표가 되기까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남한이 하고 있는 특별한 훈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운동법이랑 뭐 따로 챙겨 먹는 식단 뭐 이런 것 같은 건 없고요 매 순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대표팀에도 들어와 있고 국제시합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성적도 강하게 내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하고 싶다면 최대한 꾸준하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키위님 선수들마다 서브 방법이나 넣는 방법, 힘주는 방법이 다 틀린데 서브 넣을 때 각각의 서브 루틴 혹은 선수 개인만의 타이밍 방식이 있나요? 실전에서의 서브 넣을 때 심정 혹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호호나 폭식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흔들리는데 서비스를 저 같은 경우는 넣을 때 팔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다리가 흔들린다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잡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좀 빨리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잡고 1,2 하는 도중에 넣거나 아니면 정말 길게 1,2,3,4,5초 될 때 딱 넣는 약간 그게 저만의 방법인 것 같고 루틴은 제가 제 경기를 보면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손에 땀이 많아서 바람을 푸는 그런 라켓을 돌리는 약간 그런 액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루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심리와 멘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결국은 극복 넣을 때 심장 떨림과 손 떨림과 그것을 극복하고 차분하게 넣으면 그날은 쉽게 맞풀이들이 남겨주신 질문 저희가 답변 이렇게 끝냈고요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뭐요? 반신료 하는 거? 다 안 말해주네 아니요 더 말해도 안 해가? 아니요 아 하하하 다리